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리문 기초과정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넘어가도록 하죠. 자 1차시 측정 계층 장비에서는 전압 측정 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화형 측정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데이터 측정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내용은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 즉 납을 붙이는 장비와 납을 띄는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3차시에는 SMT 관련 장비 BGA 류역 장비하고 SMD 류역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는 포메어 관련 장비 즉 MCU 안에 들어있는 포메어를 어떤 식으로 읽어내고 쓸지 그런 지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는 보조 장비 및 지그 보조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수리하면서 필요한 지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6차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공구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관련 화학 제품류 많이 쓰는 것은 액상 타입과 젤타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8차시는 솔더류 즉 납 종류인데 일반 납에는 어떤 것이 있고 크림 타입의 납에는 어떤 것이 있고 볼 타입 납은 어떤 것이 있고 바 타입 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수리용 부품 즉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이 필요한데 부품은 수동 소조와 능동 소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부품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10차시에는 장비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느냐 부품을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느냐 하는 장비와 부품 구매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11차시에서는 우리가 수리 입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용 측정 지급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 작업실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수리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부품 데이터 시트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어떤 소자를 봤을 때 핀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부품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많이 보죠. 어떻게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어떤 사이트에서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시 측정 계층 장비에서는 우리가 전압 측정 장비가 있는데요. 전압 측정 장비로서는 우리가 테스트하기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기는 디지털 테스트하기하고 아날로그 테스트하기가 있는데 아날로그 테스트는 지금 잘 사용을 안 하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계기판을 읽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디지털 테스트하기는 우리가 측정 값을 액정에 나타난 값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테스트하기는 직류전압과 교류전압과 진류전류 저항측정 다이오드측정 또 고가 장비는 트랜지스터 극성이라던가 또 콘덴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랜지스터나 정전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는 없죠. 그래서 테스트하기는 우리가 전압을 많이 주로 재죠. 그래서 편리하게 현재는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필수 장비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필수 장비는 수리민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테스트하기인데요.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저항측정할 때는 배수를 설정해서 거기다 곱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거의 사용 안하는 장비니까 근데 사용해야 될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네 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날로그 테스트하기는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 서프라이 테스트하기인데요.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데스크탑에 어떤 수리가 들어왔을 때 보통 전원이 안 켜집니다. 전원은 켜지만은 뭐 제대로 동작이 안됩니다. 했을 때는 보통 데스크탑의 고장원인은 파워가 주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워에는 12V, 5V, 3.3V, 스탠바이 5V, 파워구 시그널, 마이너스 12V, 마이너스 5V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파워 서프라이 테스트기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의 전압이 미달되는지 또 파워구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 또 어느 부분의 어떤 리플 전압 즉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파형 측정 장비죠. 테스터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기기 보드를 봤을 때 그 부분에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시로스코프가 필수 장비죠. 예를 들어서 스위칭 레규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 부품에서 12V가 입력이 돼서 12V가 인가가 되면 내부 발진해를 통해서 2번 단자로 150kHz의 발진주파수가 나옵니다. 테스터기로 했을 때는 5V밖에 나오진 않지만 오시로스코프로 우리가 파형을 측정하면 150kHz의 어떤 정상 파형이 나오는지 아니면 왜곡돼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량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데 테스터 갖기로는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정기적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장비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시로스코프는 여러가지 메이커도 있지만 우리가 100MHz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100MHz 150MHz도 있고 60MHz도 있지만 최소한 100MHz짜리 이상으로 돼야 우리가 파형을 무난히 추정할 수 있죠. 기기마다 우리가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포타블형 디지털 오시로스코프가 있는데 요거는 1MHz밖에 지원이 안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D보드 즉 모니터 안에 AD보드가 있는데 AD보드 안에 1501-50이라는 스위칭 레규레터 같은 정도는 충분히 질 수가 있겠죠. 150kHz가 나오니까 그래서 출장 가는 사람은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 필요하지 않다면은 구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데이터 측정 장비는 우리가 LCL 메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테스터로다가 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미약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코일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을 재기 위해서는 LCL 메타가 필요한데 LCL 메타의 인덕턴스 값이 얼마큼 나오는지 또 인덕터의 어떤 내부장 ESR 값을 측정할 때 테스터 기록은 안되니까 우리가 LCL 메타는 필요한데 가격이 좀 약간 고가입니다. 물론 요즘 다이용으로 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비마다 가격도 각이지만 이것이 정밀도 차이가 있죠. 정밀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장비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지명도 있고 AS 잘 되고 또 정밀도가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수리 입문자 분들한테는 LCL 메타를 굳이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검토해 볼 그런 장비입니다. 스마트 트위저라는 그런 장비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인덕턴스 캐페스턴스 레지스턴스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특히 이제 코일 쪽 코일 쪽에 인덕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 장비인데 특히 공간이 좁은 부분들 LCL 메타에 비해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어떤 SMD 칩의 구조를 갖고 있는 조그만 소자를 측정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좀 고가예요.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그런 정도의 가격인데 구입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렇죠. 근데 향후 수리를 하다 보면 코일 같은 경우가 측정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좀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파수 카운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주파수 카운터는 뭐냐면 모든 전자기계에는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크리스탈 주파수 신호에 어떤 모든 신호를 실어서 전자기계가 동작이 되죠. 다 전자기계에는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는데 크리스탈에서 주파수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 전격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면 주파수 카운터가 필요하죠. 물론 오시로스코어 프로도 우리가 파형을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런 장비가 있으면 바로 계기판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뭐 오시로스코어 프로도 충분하니까 향후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검토해봐도 좋을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기능 소자 테스트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수리맨들이 아주 즐겨 쓰시는 지그 중에 하나인데 콘덴사의 정전 용량이라든가 저항값이라든가 TR-FET 다이오드에 양보 판별할 때 많이 씁니다. 물론 기계 정밀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TR-FET는 모양이 같지만 핀 맵이 틀릴 수가 있죠. 즉 TR에는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라는 게 있고 FET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이라는 단자가 있는데 메이커 마다 좀 어떤 다리 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다기능 소자로 테스트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핀 맵을 알려주죠. 다리 핀 맵을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양보 판별할 수 있는 지그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필수 지그로다 꼭 갖고 있어야 할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캐페스턴스 메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가의 테스트하기에는 캐페스턴스 메타가 통합돼서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통합돼 있는 것보다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게 아무래도 정밀도가 좀 좋겠죠. 그래서 콘덴서의 표기명 콘덴서의 100마이크로페럿이라고 돼 있는데 측정해 보니까 뭐 80마이크로페럿이 돼 있다. 불량이겠죠. 그래서 표기돼 있는 정전 용량값과 측정돼 있는 정전 용량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양보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죠. 물론 뭐 로우 ESR 값까지는 체크가 안 되지만 그래서 디지털 다기능 테스트기가 있는 사람들은 구입 안 해도 되지만 다기능 테스트기 없으신 분들은 정전 용량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캐페스턴스 메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장비라고 표시해 놨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솔더링 디솔더링 장비에서 한번 알아보죠. 즉 솔더링 납돼 많은 장비 디솔더링 납을 제거하는 장비 솔더링 장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인두기죠. 인두기는 우리가 세라믹 인두기하고 고지파 인두기가 있는데 보통 인터넷에서 구매한 막대 인두기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건 세라믹 인두기죠. 즉 어떤 그 온도를 조정할 수 없어요. 돌격 앞으로 밖에 안 되는 건데 무슨 전자 소자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적정연량 이상을 공급해 주면 전자 소자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파 인두기는 적정연량을 소자에 공급하기 때문에 소자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우리가 적정 온도를 나의 어떤 수리에 맞게끔 그 제품의 어떤 온도에 맞게끔 우리가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가격은 고가지만 이왕 장만 하려면 고지파 인두기를 적극적인 권장을 드립니다. 디핑기라는 게 있는데요. 디핑기는 뭐냐면 일종의 납조가 있어서 반압을 녹여서 우리가 대량으로 수리할 때 특히 메인보드 뭐 이런 AD보드 뭐 이런 여러가지 부품을 제품을 수리할 때 대량으로 수리할 때 참 필요하죠. 특히 이제 메인보드에 PS2 소켓이라든가 USB 소켓이라든가 사운드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두그리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되다가 뭐 PCB가 휘거나 패턴이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핑기가 있으면 납조에다 바로 올려놓고 바로 납을 바로 그냥 부품을 뽑으면 바로 잘 빠지죠. 또 불량난 부품을 바로 꽂기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으로 수리할 때 필요한데 요즘 수리맨들은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두기나 열풍기로 많이 뛰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검토해서 장비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소형 디핑기는 비싸진 않죠. 저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디솔더링 장비 즉 우리가 납을 제거하는 건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납 흡입기하고 인두기를 많이 쓰는데 이 장비는 인두기 플러스 납 흡입기가 통합된 건데 우리가 진공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납을 녹여서 바로 흡입기로 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좀 가격이 고가래서 좀 구입하기가 조금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나와 있는 인두기 통합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면 온도 조절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아주 흡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장비를 쓰고 있는데 구입하시면 꼭 필수 장비로 구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